나 이거 처음 해봐, 아이씨. 와, 준비 완벽한데? 일단 뭐부터 할까? 우리 찌개, 찌개. 찌개 좀 금방 하나, 이거. 아니, 일단 우리 오늘의 셰프님께서 우리한테 오더를 주시면은. 그러면 내가 파채를, 이거 파채에 있어? 파채에 먼저 묻히고. 파채에 묻히시고. 찌개할 거 재료 손질해줘. 손질? 그냥 자르기만 하면 돼. 어, 그러면 너가 고기를 구워주면 되잖아. 오케이. 좋았어. 좋았어! 진짜 양념들이. 물을 이거 1.5L 다 넣는다, 일단. 그리고 이거 한 두 개 넣어줘. 이거? 지금 바로 넣어? 어, 어차피 육수용 코인이니까. 이거 다 넣어? 어. 구웠어. 응, 응. 두 개. 두 개. 다 넣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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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두 개. 아, 두 개. 아, 두 개. 그냥 다 넣으래, 내가 다 넣으면. 아니, 두 개. 야, 저거 조갈라서 먹겄냐, 저거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야, 아직 안 뜨거워졌을 때 빨리 건져버려. 어, 다행이다. 늦지 않았다, 늦지 않았다. 근데 이거 꼭 비타민처럼 생겼다. 야. 나 이거 손질할게, 형, 내가. 제일 안 익는 감자부터 먼저 빨리 넣어버리고. 나도 이런 거 잘 안 해봐서 내가 또 해볼게. 하나 큰 거 줄까? 하나 큰 거 줄까? 응. 오, 태민이 불안해? 어. 오, 태민이 불안해? 어. 오, 나 칼질이 저렇게 하는 사람 처음이야. 나 요리 안 한 티 너무네. 야, 그거. 야, 그거. 왜? 왜 이렇게 안 하면? 야, 그거 거의 휴게소 아니야, 그 정도면? 이거보다 좀 더 작게? 아니. 원래, 원래는. 괜찮아. 찌개용이니까. 봐봐. 괜찮을 것 같은데. 형이 하나 얘를 만들어줘. 이 정도? 이러면 빨리 익지. 좋았어. 좋았어, 이 정도로 할게. 아우, 나 이거 손말 아니었으면 내가 해도 되는데. 도시용이의 칼, 진짜. 진짜 나도 요리 안 하지만. 야, 이 흘렸어, 심지어. 호박. 나도 안 하지만 진짜 너는 더 안 하는 것 같아. 그렇지? 이제 양파 넣을게요. 응. 야, 누가 칼질을 그렇게 해? 좀 더, 더, 더 손을 더 넣어. 이렇게? 어. 시험마, 시험마. 어머니, 제가 할게요. 걱정이 돼서 그래, 걱정이. 아니야, 난 한 번도 다칠 적이 없어, 요리하다가. 요리 안 하니까 다칠 일이 없지. 벌써 냄새 좋지 않아? 어, 너무 맛있게. 캠핑 갔을 때 누가 미련하게 떡을. 야, 말도 안 된다. 지금 벌써 맛있어. 하나 더 썰고. 야, 나 국물 한번 맛볼래? 어. 아, 뜨거워. 진짜 맛있어. 아, 근데. 괜찮지? 맛있다, 간 딱 좋은데? 청양고추를 알맞게 넣었어. 칼칼하게 맛있어. 잘 어울리네. 형, 잘 어울린다. 나겹살이다. 잘 됐지? 응. 맛있지? 괜찮지? 이거 후딱 만들었다. 그러게. 남자 셋이서 반나절은 걸릴 일인데. 약간. 팝이 좋았다. 어. 이런 데서 15년 짬이 나오네?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